일단 첫 번째 뉴스부터 전해드려야 되는데 물가가 높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7.5%면 예상보다 더 높은 거죠? 그렇죠. 월가의 전문가들을 상대로 해서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가 7.3%였거든요. 7.3이었는데 이것도 사실 좀 놀라운 숫자죠. 7.3% 물가. 그런데도 그것보다도 더 높은 7.5%를 기록했단 말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1982년 2월 이후 40년 만에 최대폭 급등입니다. 40년 전이면 정프로 초등학교 때 아닙니까? 아, 그러네요. 40년 전. 맞아요? 초등학교 맞아요? 나 그거 한 번 던져온 건데. 초등학교 맞죠? 40년 전? 그렇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고. 나는 이제 막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입니다. 어쨌든 진짜 이게 40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지금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3만 5천명 가까운 분들 중에 제가 미루어 짐작한 데 한 반 이상은 반 가까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분들인데 기억이 없는 거죠. 저도 기억이 없잖아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의 CPI가 어쩌고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구 치러 가자는 애 때 따라가야 되냐 이것만 생각한 거지. 고등학교 때부터 당구 치셨던 분량한 모습들이 또 나왔었거든요. 유혹이 있었지. 유혹이 있었는데 이제 정처리 컨트롤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40년이라는 기억은 사실 우리 기억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처음 나온 거다. 마찬가지다. 경제적 의미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80년대 초반이라니까 오일 쇼크에다가 진짜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때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금리를 하루에 2% 올린 적도 있고 그런 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심각한 거 아닌가라는 걸 이제 조금 잊었다가 왜냐하면 주가가 1월 하순에 폭락을 했다가 어? 웬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물가가 글쎄 전월 대비해서는 좀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에 12월 달에 물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월비보다도 더 크게 올라버리니까 이게 물가가 정말 구조적으로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이 어제 시장을 급습을 한 거죠. 전월 대비로도 0.6%가 올랐어요. 전월 대비 0.6%라는 건 여기서 매월 0.6%씩 오른다. 이렇게 감안하면 0.6 곱하기 12. 7%대. 올해도 7%냐? 물론 이제 2월 게 나오면 1월 대비해서 또 0.6 오르라는 법은 없으나 그런 이제 두려움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특별히 중고차 가격이 전월 동월 대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40.5%가 상승했죠. 중고차 또 그렇게 올랐어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그때도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GM 무슨 차가 있다. 그런데 2년 된 차예요. 그러면 신차 대비해서 얼만큼 디스카운트 되나요? 이게? 2년 전이면 그래도 만 70% 정도 받겠죠. 70% 곱하기 그러니까 1년 전에 70% 거래된 게 만약에 지금 만약에 곱하기 50% 올랐으면 신차보다 더 비싸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뭔가 유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병목 현상.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건 그렇죠. 교통, 체증 이런 걸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나들목에서 병목 현상이 있으면 그게 진짜 심각하면 누가 뜨죠? 교통경찰들이 뜨죠. 그래서 수신호도 하고 해서 하든가 아니면 진짜 더 문제가 있으면 나들목을 이렇게 넓히거나. 그런데 벌써 병목 현상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1년이 됐는데도 계속 돼가고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평균 29%가 올랐으니까 이건 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지금도 미국에서 많이 보고 계십니다마는 미국의 어떤 에너지 소비라는 건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정프로는 개솔린, 기름 넣고 얼마에 한 번씩 넣습니까? 요즘에 2주, 한 달에 한 두 번 넣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한 달에 두 번 채 못 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도 가까운 데다가 요즘 같은 때 장거리 뛸 일도 없으니까, 겨울이라. 그런데 한 번 넣을 때, 예를 들면 좀 비싸졌네. 예를 들면 한 번 넣을 때 전에는 한 8만 원 했는데 지금 한 9만 5천 원 한다. 그래도 참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두 가지 면에서 다른데 일단 커뮤트, 그러니까 출퇴근의 차량을 쓰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한 시간 간단 말이에요. 하이웨이 올리면. 그렇죠? 인터체인지 어디서부터 액신 몇 대서부터 몇으로 나간다. 이게 기본적으로 한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리 개념과 미국의 어떤, 특히 미국의 서부라든지 이런 쪽, 또 중부, 북부 이런 쪽에서 갖고 있는 거리의 개념은 굉장히 다르다. 우리는 도석도로 태서 한 시간 거리는 천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천안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진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미국 서부,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오렌지 카운티다 이거예요. 한국분들 많이 사시잖아요. LA 다운타운 가세요. 그런 어떤 거리감이 굉장히 차고 또 한 가지는 차가 기름을 많이 먹어요. 미국 차들이 기름을 먹죠. 아무리 일본차, 한국차를 많이 산다 하지만 미국 사람들 특히 동부라든지 이런 데를 제외하니까 대도시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예를 들면 미네소타다, 위스콘신이다 이런 데 가면 그래도 큰 차 몬단 말이에요. 픽업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진짜 이 게이지가 실제로 보여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떨어지죠. 그런 정도로. 여기서 기사적 값이 오른다 이런 건 상당히 문제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차 안 타, 지하철 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없는 데가 많아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물가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게 굉장하고 우리나라 또 유류세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유가가 빠질 때도 덜 빠지지만 오를 때도 사실은 그 유류세 부분이 완충작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바로 반영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미국의 물가를 자극을 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이 큰 식분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건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하잖아요. 에너지 그래야 이건 절대 오르기도 하고 크게 빠지기도 하고 또 식료품 같은 것들은 농산물 이런 것들은 작황에 따라서 굉장히 가격 변화가 되니까 이건 빼고 나머지 주로 공산품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 것 때 이게 전년 동월 대비 이것도 6.0%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식료품 이런 것들의 어떤 병목 현상이나 단기 급등으로 인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전문가 전망치가 5.9%인데 이걸 상해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뛰겠습니까? 미 국채 금리가 2%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10년물 미국채 금리도 많이 떴습니다마는 사실은 연준의 어떤 통화정책에 가장 반응을 하는 게 2년물 금리거든요. 2년물 금리도 더 크게 올라가지고 전 거래일 대비 어제 하루 만에 0.3%포인트가 올랐다.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30pp에 올랐다는 얘기죠. 2년물이 30pp에 올랐다는 건 완전히 그 채권시장에서 거의 한가 맞았다는 거죠. 한가. 거의 미국채 기준으로는. 그래서 1.6% 벽을 허물었다 이겁니다. 지금 0%에서 0.25 아닙니까? 그러면 1.6까지의 차이가 1.5%나는 거죠. 평균값으로 하면. 1.5%면 어떻게 되는 거죠? 6번 올리면 지금 이 가격이 나오는 거죠. 기준금리를 반영하려면.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빅스텝에 대한 논의나 아니면 올해 내로 4번, 3번이 아닌 대여섯 번의 금리 인상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둘만한 명분을 연준에서 갖게 된 어제의 어떤 물가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도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금리도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2조 7천억을 팔았습니까? 네. 일단은 외인들이 코스피에서는 1조 2,596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1위부터 5위까지가 대체로 반도체, 금융주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코스닥에서 지금까지 2조 7천억, 연초 이후 어제까지니까 사실 영업일수로 한 20여 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휴일을 제외하고 그러면 2조 7천억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올해 26년 만에 최대 팔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또 이거 26년 만이에요? 네. 그런데 이게 사실 모니터링 기간이니까 관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걸 굳이 20년 만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특이한 거죠. 코스피는 그래도 어쨌든 계속 팔다가 다시 강한 순매소로 돌아와서 반도체, 금융주 이런 걸 샀는데 코스닥에서 계속 판다는 거죠. 그 차트가 나와 있으면 하나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올해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수급 현황을 보고 계시죠. 전기전자, 전기전자라는 게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에 1조 3천7백억 매도를 했다가 전기전자에서 2월 들어와서 10일 현재까지 5천8백억 순매소로 돌아섰죠. 금융업은 당연히 실종 좋다는 얘기 어제 말씀드렸죠. 4대 금융지주가 다 4조 때 3조 때 오늘 하나금융지주도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3조 때 중반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순매수가 이루어져. 그래서 1월 달에 1조 4천6백억 순매도에서 2월 들어서만 1조 2천5백억 순매수로 돌아섰으니까 순매도보다 순매수의 강도가 더 세죠. 사실. 왜냐하면 10일까지니까요.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전혀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 2조 980억을 팔았던 게 지금 10일까지 6,700억 팔았으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어쩌면 2조 이상 더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종목별로 보면 2월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항의가 딱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금융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KB신한, 하나금융지주. 그러니까 저 다섯 종목 안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괜히 설렁한 거예요. 2월 달에? 2월 달 들어서. 그래서 반등 국면을 우리가 조금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이 어떻게 반응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외국인의 수급도 굉장히 슬림한 데다가 쏠려 있다는 거죠. 반도체와 금융주 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역시 매수 여력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 지난 3일부터 연휴 끝나고 3일부터 10일까지 개인들도 3,100억 이상 팔았고 기관도 5,300억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세가 삼성전자류의 반도체와 금융주 쪽에 집중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매물을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0일 날 기준으로도 하루 만에 2,730억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집중된 일부 바이오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2차전지 소재 쪽에. 게임? 에코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리고 게임주도 어제 또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코스닥 쪽에 비교적 매기가 좋았던 상승폭이 좋았던 업종들 위주로 해서 돌려가면서 외국인 매물을 받고 또 많이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우리 시장에서만 굉장히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미국 금리가 저렇게 뜬다는 건 미국 내에서 주식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채권 시장으로 가는 자금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절대 금리 레벨이 높아졌으니까 그만큼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고 동시에 해외 쪽에 있는 자산을 굳이 환전을 해서 밖에 갖고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는 건 기본적으로 달러 강세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 가지 부담을 우리는 다 가질 수 있다. 주식 시장에 대한 부담, 거기다가 해외 시장 특별히 아직도 우리는 이모징 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네거티브한 수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올해 들어서는 코스닥 시장에 훨씬 더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코스닥 8만큼 팔았으니까 들어오겠다라는 희망회로는 별로 유효치 않을 모양이군요.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단기의 이벤트가 없었던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했던 종목들이 코스닥 시장에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는 걱정 없지 않아. 저요? 왜요? 급등한 종목 없으니까. 급등했던 종목은 없죠. 그럼 이제 제가 또 급등할 차례가 아닌가 순서를 또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약간 옳은 건 하나 있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제가 올해 들어 종종 부동산 소식을 좀 전해드리는데 강남 쪽만큼은 좀 안 빠지는 것 같더니 송파, 강남에 뭐. 강남 사고도 이제 마이너스 반전했다라는 뉴스인데 대단지 중에 굉장히 인기 있는 중산층 이상이 실거주를 많이 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도 꼿꼿 했는데 분위기가 반전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전에 다 잠실 아파트 단지 재건축한 데들이 이제 큰 단지를 누르면서 이름들을 다 따로 가졌잖아요. 그게 파크리오, 리센트 이런 데들이거든요. 이런 데들도 금매가 나오고 최고가보다 약 3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들도 신고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 동향을 최근 들어서는 꼬박꼬박 전달을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쭉 올라가다가 둔화되고 또 하락 반전하는 게 이제 지방, 수도권, 또 서울, 외곽, 이제 강남 사고까지 어떤 추세를 보이면서 하락 반전의 어떤 속도도 좀 높아지고 범위도 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지난 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 0.01% 떨어져서 3주 연속 일단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비교적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 중에 송파구가 이번 주에 0.02% 그러니까 서울시장 평균보다도 더 많이 빠진 거죠. 0.01% 빠졌는데 송파구는 0.02%가 빠졌는데 송파구 기준으로 집값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2020년 6월 1일 0.03% 이후에 1년 8개월 만에 하락반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이 추가 금리 인상, 우리 기준금리 올렸잖아요. 또 올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전셋가격이 약해지죠. 전셋가격 하락 등 다양한 하방 악력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높은 호가를 유지하는 일부 강남권 인기 단지도 신고가 대비해서 금액으로 거래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 3구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송파구의 그런 아파트들이 일종의 똘똘한 한 채 역할들을 계속해왔던 아파트인데 이런 아파트들마저도 하락반전을 한다. 서울시 지도가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보시죠. 보시면 0.01% 이상 보면 특별하게 중남구는 아마 특별한 단지의 어떤 매매가 있었던 것 같고 대체로 보면 외곽 쪽에서부터 하락보이 크죠. 은평이라든지 노원, 강동도 그렇고요. 또 대체로 보는데 용산, 송동, 서초, 강남 이런 데만 해도 지금 아주 그 엣지에 있는 거예요. 보압권에서 있는데 송파가 강남 3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하락반전을 한 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틀을 보시면 0.01, 0.02 이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시지만 추세를 보시라는 거죠. 0.15, 0.14, 0.10 저게 주간 단위의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쭉 빠져서 보압됐다가 마이너스가 난 거니까 저게 어디서 바닥을 짚고 올라갈 렌즈 아니면 추세를 더해서 더 빠질 렌즈는 여러분 판단이기도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비교적 거래도 많고 대단지고 랜드막이라고 얘기되고 똘똘한 한 채고 캐시플록 그러니까 비교적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하락반전을 했다 이런 거죠. 매매 거래 자체가 지금 많이 줄었어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역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건수가 776건인데 전년 동월 5,794건의 8분의 1 수준에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거래가 안 된다는 건 주택시장의 특성상 매수, 매도, 비도호파라고 그러죠.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다는 얘기고 비도호파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가격은 조금 더 약세로 갈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 물론 재건축 이슈가 있어서 당연히 그렇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개별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고 재건축 아파트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치도 문마 아파트가 4,424가거든요. 작년 9월부터 5개월 동안 매매 거래 신고가 된 게 3건이랍니다. 아, 은마가? 물론 매물도 많이 없을 거예요. 어쨌든 모든 자산 중에 특별히 한국의 재건축을 비롯한 아파트들은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매수, 매도 가격이 줄어들고 그 영향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래가 매우 한산하고 비도호파, 매수, 매도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 가격을 아니면 안 산다니까 이렇게 되는데 매도가 조금 따라 붙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강남 3구 중에 송파구가 거의 2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반전을 했다 이런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0.01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격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산 가격의 어떤 조정 국면에 들어오고 당연히 이런 가격들을 올렸던 게 연준의 돈 풀기를 비롯한 확장적인 금융 정책들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물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가 저렇게 부담스럽고 그러면 조일 거고 금리 올릴 거고 하물며 대차 대조표 축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뿐만 나는 괜찮다니까 나 홀로 강세를 간다 그것도 사실 좀 쉽지 않은 얘기죠. 마지막 부동산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뉴스 3원 정리하고요. 이제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